또 이어서 85번 들어가도록 하죠.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틀린게 되어있죠. 일단 답은 4번이죠. 4번 보시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건축으로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최대 몇 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한가? 5개층은 아니고요. 3개층 그래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기존 층수가 14층이라면 최대 3개층까지 증추할 수 있다. 3개층이 아니고 2개층까지만.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85번의 1번 지문은 좀 주의할 게 있는데 이 리모델링 뜻은 건축법상 리모델링하고 주택법상 리모델링 차이가 있다는 것. 이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리, 증, 대 이렇게 암기하시고 주택법은 그런데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리, 증, 대, 개 이렇게 3가지 2개.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노화학제 기능 향상을 위한 대선하고 증축 행위를 말하고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증축, 대선, 개축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차이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 지문에서 알아둘 것은 이 주택법상 증축이라고 하는 리모델링은 바로 경관수가 15년은 지나야 허용된다는 것. 그래서 대선이라고 하는 리모델링은 10년이 경과되면 가능하다는 것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증축할 때 기존 면적 대비 얼마까지 더 수평 증축이 가능한가. 기존의 주거 전용 면적이 85천부터 이상했다 그러면 30%까지 허용되고요. 그리고 미만이면 40%까지 가능하다 이거 받으시고. 그다음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있게 될 때는 기존 세대수 대비 15% 이내까지만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 이거 받으시고. 5번 이 국지공 약적으로 국지공을 하죠. 공공사업주행인 국가지방자찬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인 이런 자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든 또 사업계획성을 얻어서 주택을 건설공사하든 대지조송사바든 이내대사바든은 믿자 해서 감야를 지장하지 않는다는 것. 그걸 좀 받으시고. 86번 리모델링 주택자비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4번인데요. 이 공동태구 소자들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설립하게 되는 조합 리모델링 주택자비라 한대요. 리모델링 주택자비 설립하고자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결의증명서 경관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때 결의증명서와 관련해서 그 주택단지 열등 있다 열등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는 전체 구분수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의 각 가반수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되죠. 한 동만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 때는 그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이상의 결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것 그때 이제 결의증명서 넣고 경관서 서류 넣고 등등 넣어가지고 리모델링 주택자 설립인가를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조합은 설립되죠. 등기 없이. 이때 조합 측에서 아까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팔고 나가세요. 라고 그 주택 및 토지 대하여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86번에서 1번 공동태그 소자가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 때는 그 공동태그 수가 바로 10세대들에도 소자들이 조합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주택자 분 구성원세 제한은 없어서 20명 미만이도 이상이도 된다. 맞고요. 2번과 3번을 잘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2번은 리모델링 주택자 설립인가 신청 시 내는 결의증명서이고요. 그때 결의 요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 수치를 잘 받으시고 그다음에 3번은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어져가지고 조합 측에서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죠. 그때 허가 신청서 했다가 첨발 동의비율이었습니다. 그 동의비율하고 바로 2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3번 보면 리모델링 주택자 비 공동태그 리모델링을 하려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 허가 기준과 관련된 동의비율 바로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 그때는 그 전체 구분수장의 의견권을 각 75% 동의와 각 동의 구분수장의 의견권을 각 50% 동의서를 확보해서 내야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갈 수 있고요.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의 구분수장의 의견권을 각 75%의 동의를 확보해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허가 신청하기 전까지는 허가 신청하기 전까지는 동의했던 친구들 동의를 체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신청서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된 후라면 이 동의는 체뢰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5번 질문을 보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해가지고 이때 사업계획선으로도 그런 사람은 고공동토소자와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복립설까지 함께 리모델링한다 그러면 고공동토소자도 복립설소자도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각 세대의 소유권이 공유되어 있다면 공유자 전체가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그 공유자를 대표하는 한 명만 조합원 지위가 부여된다는 것. 5번은 그런 말이니까 읽어두십시오. 그 다음에 87번. 이 87번하고 87-1번, 87-2번은 주택법상 조합에 관한 내용으로써 이 조합은 꼭 함제가 출제가 됩니다. 특히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들어왔던 내용들도 관심께 잘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지문들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봐주십시오. 꼭 함제가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지문들을 잘 소환해 주시면 본시험에서 마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87번, 주택법상 주택조합 틀린 글씨가 되어있죠. 답은 5번입니다. 5번 오면 이 조합원이었던 자가 사망,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의 50% 미만이 됐다. 조합원이 무작정적으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했다. 사업계획성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에서 50% 미만이 됐다. 이런 경우 조합원 추가 모집이 가능하죠. 그리고 충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추가 모집하는 자와 충원된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권 여부 판단. 이것은 언제 이렇게 주장하냐? 설립인가 신청일, 그거 맞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조합원의 사망으로 조합원 주의를 상속받은 자. 이 상속받은 자는 조합원 자격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한다 할 때 한다가 틀렸죠. 한다를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조합원 사망이 있겠고 그 사망이 있었던 분의 상승이 있다. 상승이 조합원의 주의를 승계에 취득할 때는 조합원 자격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자 1번 지문은요. 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이죠. 요건들. 그 보면 조합설민가 신청일, 가로 건네떠서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그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와 85종대 이하인 주택 한 채 하나여 소유한 세대주의 세대주는 지역주택자배 또 직장주택자배 구성이 될 수 있죠. 다만 이 국미택을 건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자받을 설립신고하고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할 때는 무주택자인 근로자만 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맞고요. 2번 이 지역주택자 만들 때는 바로 그 법정된 지역주택자받을 결성할 수 있는 지역이 아홉 가지로 편집되어 있잖아요. 그 지역에 육지에 의상 거주현자야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이 가하택장의 근로자가 주택 마련하기 위해서 직장주택자받을 설립할 때에 시장구석구청에서 설립인가 받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바로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할 때는 설립이 모였죠. 그러나 굴택을 공박해서 직장주택자받을 설립할 때는 신고하면 된다는 것. 맞고. 4번 이 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으면 만들어지죠. 그때 인가받고 나서 이 지역하고 직장주택자받의 경우는 늦어도 2년에 사업계획서는 신청하고 리모드 주택자받은 2년에 리모드 하의를 신청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말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하고 직장주택자받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원칙으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할 수 없고 교체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조합과 무슨 조합만 이런 기질을 받느냐. 지역하고 직장만 맞습니다. 87-1번 지역주택자의 설명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이 4번이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우리 주택법이 들어왔으니까 꼭 시험에 나올 것이다 생각하시고 정리 잘해 두셔야 돼요. 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자받을 설립하고자 할 때 설립인가를 시장소 구청자한테 신청함에 있어서는 설립인가 신청소에다가 주택건설 대지대한 사용권을 이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수혜권도 이 정도 확보했습니다. 라고 두 가요권을 모두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동수혜권입니다. 그때 사용권은 80% 이상. 대지 토지에 대한 수혜권은 15% 이상. 이 두 가요권을 다 충족해야 리모델링. 죄송합니다. 그 지역주택자받의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택자받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권원 사용권은 80% 그거 맞죠. 대지수혜권 15% 맞죠. 그런데 뭐가 틀렸냐. 동수혜권입니다. 그거 보면 85%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확보하거나 이게 틀렸어요. 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하거나 그러면 선택적 요건되거든요. 여기 80이 됐든 15가 됐든 둘 중에 하나의 요건만 충족이 된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하거나가 틀렸어요. 하고 그래야 돼요. 동수혜권입니다. 이것도 충족되고 이것도 충족되어야 된다. 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꼭 알아주시고 이 4번의 숫자를 꼭 암기하셔야 돼요. 사용권은 80% 이상. 소유권 확보는 15분 이상. 동수혜권이다. 그리고 1번도 이번에 개정이 돼 가지고 바로 좀 간식을 받으셨는데 이 주택법상 그 주택자비의 여러 가지 업무를 대행하여서 처리할 수 있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공인증사법에 따른 중기업자들 그 업무를 대행해서 처리해 줄 수 있고 돈 벌 수 있어요. 그때 자본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 법인 만들어서 중기업자가 됐다. 그러면 자본금 얼마 있어야 되든가. 개인 명으로 이 중기업자가 됐다면 자본금 얼마 있어야 되든가. 법인은 5억 원. 개인은 10억 원이 있어야 업무를 대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수치를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2번 3번은 끝들이 있다. 있다가 중요하다 꼭 아시고 5번 마지막에 효력을 상시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질문이니까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87-2번 보죠. 주택법령상 주택자비다 오른 것. 이것도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봐두셔야 되겠고 1번 2번은 틀렸고 3번은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이면 지역주택자비 지역주택자비는 설립인과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그때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라고 하는 것은 임대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는 제합니다. 그런 세대수의 바로 거기 한번 그 가로가 하나 지워버리세요. 가로 하나를 가로 하나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에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되 법 20조에 따라 주택건설 임대택 건설하는 공급하는 세대수는 제한한다. 이와 같다. 그거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는 그냥 지워버리세요. 자 그래 아무튼 임대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는 제한다는 것 그리고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50회 이상으로 저분을 구성하되 바로 20명 이상으로 저분을 구성한다. 이거 꼭 알아주셔야 돼요. 암기하되고. 맞다. 2, 3분 맞고. 그럼 1번이 왜 틀렸는가? 1번은 1년 1년을 일단 2년으로 수정하시고 1년 1년이 아니라 2입니다. 1번 주택자의 발기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장공사 고정하는데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그때부터 모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때 모집 신고가 수리됐다면 그날부터 늦어도 몇 년이 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가 2년이 될까지 받아야 되고 받지 못하는 경우는 그 신고가 수리되날부터 1년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거 1년을 2년으로 수정하라고 했죠. 2년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에 개최해가지고 조합 사업 종교부를 최종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2년 수정해서 정리하시고 2번은 2년 2년을 지우시고 3년 3년으로 수정하십시오.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원을 받아 놨다면 그날부터 늦어도 몇 년 이내 사업 개선을 받아야 되냐 3년입니다. 만약 3년이 됐나까지 사업 개선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바로 해산 여부를 결정해 들어야 되죠. 그래서 3년이 됐나부터 3개월 이내에 총에 개최해서 해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년이 아니라 3년이다. 조합 설립 인가 받았다면 3년이 됐나까지는 사업 개선을 받아가라 할 것 말이죠. 받지 못하면 해산 여부를 결정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4번은 왜 틀렸는가. 4번은 10%가 틀렸습니다. 50%입니다. 4번은 10%가 아니라 50%, 50%고 그래 지역주택자, 직장주택자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바로 10%가 아니라 50% 수정하십시오. 50%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구석구청장한테 신고하고 공개 모집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되죠. 그래서 10을 50으로 수정하십시오. 이게 이번에 밥 개정을 통해서 추가됐습니다. 5번은 3년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3을 5년간으로 수정하십시오. 이것도 이번에 박회정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지역, 직장, 주택자의 조합원 모집 주체는 그 주택자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서요. 바로 그걸 가입 신청자에게 설명을 해야 되죠. 계약서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수록 설명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요. 설명한 내용을 가입 신청자 이해하였음을 바로 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에다가 신청자의 가입 신청자의 확인을 받아서 그걸 복사하고 복사본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것은 신청자에게 기업을 해줍니다. 이때 조합원 모집 주체는 그 조합 계약 가입 조합 가입 계약 설명서 확인 사본을 복사하고 5년간 보관하도록 됐다는 그래서 3년이 틀렸습니다. 5년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런데 주택법은 여기 주택조합 있잖아요. 조합 가입 계약 설명서에 5년간 보관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농지법상 이게 또 하나 들어왔죠.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할 때 농업을 경영하고자 바로 농업 경영객서 작성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들어왔다. 발급권자의 시구 읍면장은 농지 취득을 발급해주고 농업 경영서 그걸 보관하겠는데 또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서 낼 때 들어왔던 여러 가지 서류 이런 것들을 보관해야 되는데 그런 농업 경영객서라든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 시 들어왔던 서류는 몇 년간 보관해야 합니까? 거기는 보존해야 합니까? 거기는 보존을 10년간 해야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따 나옵니다만 그것하고 이거하고 꼭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88번 주택법 영상 내용으로서 연결이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3번입니다. 기관시설이라는 것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지역망, 통신시설 이런 것들이 기관시설인데 1번과 2번은 바뀌었죠. 복리시설하고 부대시설이 바뀌었죠. 복리시설이 이렇게 들어오고 부대시설이 올라가야 돼요. 복리시설은 주택단지 안에 들어가는 어린 노터, 유치원, 병로당, 주민운동시설, 근로인생활설 5가지를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은 주택단지 안에 도로, 관리사무소, 경비실,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담장, 건축설비 이런 것들이 바로 부대시설이다. 이거 꼭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는가 다중주택이 틀렸죠. 추운 주택은 바로 다중주택이 아니라 다중생활설이죠. 다중생활설 다중생활시설 과거는 고시행을 했는데요. 이게 건축법 시행령에서 이걸로 쓰고 있는 바닷면 잡기가 500종부터 이상이면 숙박설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설이죠. 2종 근린생활설이든 숙박설이든 다중생활설은 주택법으로 통해서 추운 주택으로 분류가 된다. 그래 추운 주택은 이런 다중생활설하고 기숙사하고 노인복지택 5필 드렸다. 그래서 다, 기, 노, 오 이렇게 암기해 두시고 5번 주택법상 주택자부총론 3가지가 있죠. 지역, 직장, 리모델링 그래서 재건축 주택자업 아니고 임대주택자업 아닙니다. 두 가지가 들어가서 틀렸네요. 그 다음에 89번 이 주택법상 주택상황사체인데 틀린 글이 되어있죠. 이것은 시험에 꼭 나올 건데 5번이 틀렸습니다. 왜 5번이 틀렸는가 주택상황사체를 발행하는 자는 바로 1번에 나왔죠. 한국토익주동사 등록사업자인데 이네들이 발행할 때 발행기사 작성해서 국토교통부자한테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액명방법 할인방법 다 가능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무기명으로 발행한다. 이게 틀렸죠. 무기명증권을 때 무자만 삭제하세요. 그래서 기명증권으로 발행합니다. 무기명 안되고 기명증권만 된다. 이 기명증권으로 발행을 하도록 되는 것이 공법상 상환이 나오는 것들이 두 가지 있죠. 토지상환채권 그리고 주택상환사체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채권하고 주택상환사체 이것은 기명증권으로 발행합니다. 상환이 나면 기명증권 그런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채권은 전자등록 발행 가능하고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죠. 이것하고 헷갈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이 주택상환사체의 상황기간이 있잖아요.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주택상환사체 이 주택상환사체의 상황은 4년이 아니다. 3년이다. 이렇게 3년이 나와야 되죠. 5년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1번에서 알아둘 것은 이 발행자가 한국토정사 등록사업자였는데 등록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보증을 받았을 때 한해서만 발행할 수 있고 한국토지증권사는 보증받지 않고 발행한다. 이거 아시고 2번 맞습니다. 김영주권 그리고 사체권자의 명예 변경은 취독자의 생명체수를 4천배에 기록하고 그리고 취독자의 생명체수권에 기록해야 발행자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있지 그렇다면 대응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3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됐다 하더라도 이 등록사업자는 보증을 받고 발행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증했던 자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그 자가 말소당했다 하더라도 등록 이미 발행했던 사체에는 영향을 믿지 않아서 그 사체는 그대로 유해하다는 것 그 다음에 4번 주택상원 사체 발행에 대해서는 이 주택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이 법이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에 규정된 것 먼저 적용이 없으면 상법 중 사체 발행 규정을 보충 중인한다는 것 적용 순서도 좀 생각해 드십시오. 그 다음에 90번 주택법령상 규모벌 건설비료과 사업계 승인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있죠. 답은 3번입니다. 3번이 왜 틀렸는가 이 3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그래 주택법상 주택단지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순을 받은 사업체는 그 승인 받은 5년에 공사 시작해야 되죠. 이를 위반하면 사업계획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아니고 5년 다만 정당한 사회에 있으면 그 사회에 종료된 앞부터 1년 범인에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쉬우니까 통과하겠습니다. 특히 그 4번 보시면 국가한국토정사 사업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는 누구한테 가서 승인 받는가 국토교통장이다. 그리고 바로 사업체가 국가 지방사 한국토정사 지방사 또는 공사 감자를 공사 감자를 하는 도시정사 사업체의 경우는 감일을 지정하지 않는다. 아까 국주공이 주택법상 무슨 리모델무사 하든 주택건설 사업을 하든 공사 감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했죠. 그 다음에 5번은 맞습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화가 받은 거 보고 건축상 건축화가 농지상 농지능화가 산지관리법상 산지능화가를 다 받은 관자하죠. 맞고요. 그 다음에 91번 주택법상 내용인데 틀린 거 답은 4번입니다. 4번과 5번은 한 문금으로 묶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토지 국위라죠. 지방자찬체가 가지고 있는 땅 공유를 하죠. 이때 국가 지자체는 그런 국공위를 매각하고 임대할 때 감정평가 법률을 통해서 감정가격 정해놓고 그걸 최저가으로 설정해서 경쟁입찰로 바로 매각과 임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을 척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특례로 두고 있죠. 국공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 지자체 이네들 바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사업체 그에 따른 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체 조합주택을 건설한다 그에 따른 대를 조성하는 사업체가 그 토지를 매수임차를 원하면 그네들한테 우선 매각과 임대를 허용합니다. 그랬다면 그네들 우선 매수임차 받아갔다면 그내부터 2인의 그 사업에 들어가도록 되어있고요. 만약 안들어하면 다시 팔았던 것은 국가가 뺏어갈 수 있어요. 이거 환매할 수 있다. 빌려주셔서 임대가 취소해서 다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40%가 틀렸고 50% 그래야 돼요. 그리고 5번은 맞습니다. 그리고 1번과 2번은 한 문금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주택법상 수용을 할 수 있는 자를 5명이 아니라 바로 4명에만 수용권을 인정합니다. 주택법이요. 누가 무슨 사업을 할 때만 그게 아주 공익사업이어서 수용을 인정하냐 국가 지방자찬체 한국토정사 지방사업체 이런 공공사업체 4명이 국민주택 건설사업한다 그에 따른 대지 저성업을 할 때만 그 사업에 필요한 토요 등을 강제 수용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수용하고 보사하려면 그에 따른 법이 필요하겠죠. 그 일반법이 공치법이 있더니 공치법을 주인해서 하면 돼요. 공치법에 대한 특례로서 이런 규정을 주택법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 국지공인 4명 사업체가 국민주택 건설사업 그에 따른 대지 조서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요 등을 지등해 보상 법률에 규정돼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에 해당하니까 공치부로 가서 이 사업체가 내가 하고 있는 이 국민주택 건설사업과 그에 따른 대지 조섭은 공치법 제4제에 규정돼 있는 공익사업 맞죠? 라고 국토교통장한테 신청해서 국토교통장은 그래 네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은 수용 가능한 공치법 제4제에 규정돼 있는 공익사업 맞다? 사업인증을 받아야 돼요. 사업인증 받으면 그때 수용권도 발동되고 사업착수권도 발동돼서 별도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선을 받을 필요 없이 사업계획선을 받은 관계에서 바로 사업에 들어가고 수용을 하더라는 특례를 두고 있고요. 그때 수용에 따른 보상 절차는 수용당한 자하고 그 수용을 하게 된 자가 협의해서 보상금액을 규정하는데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재결시청했다가 재결시청하죠. 그때 재결시청기간은 공치법은 사업인증부터 1년 이내에 해라 라고 되어 있지만 그에 따른 특례를 써 그냥 그 사업시행기간이 3년이다 2년이다 그러면 그 기간대만 하더라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1번과 2번입니다. 그래서 2번 맞고 1번 맞습니다. 3번 이 사형검사권자는 사형검사 신청이 들어가면 10원에 사형검사를 해야 하고 특히 공동체 경우는 한동 한동 공사 끝나면 동별로 사형검사를 신청해서 사형검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임시사용 신청해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고 특히 공동체 경우는 세대별로 공사 완료되면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92번 보겠는데요 주택법상 주택공급서 교란의 금지가 있죠 틀린 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번이 틀렸습니다.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해서 위반자가 됐다 그러면 그자는 3년 이하 증여 또는 3천만 원을 범치하죠. 그래서 2년 2000 할 때 이 일을 3, 3으로 수정하면 됩니다. 3, 3 그런데 그 위반된 행위로 인하여 얻었던 이익이 2천만 원을 합시다. 2천만 원에 3배하면 6천만 원이죠. 이렇게 위반된 행위를 해가지고 얻었던 이익이 있었다. 그 이익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했다고 하면 3천만 원을 벌금을 내게 하는 게 아니고 그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인 6천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으로 처벼라도 합당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거 꼭 알으시고 1번 지문하고 2번 지문을 연결해서 잘 아셔야 돼요. 이때 주택법상 상속하고 저당억형을 제한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되고 있는 정서지 이것들을 꼭 암기해야 되는데 입주자 저축증서 입주자 저축증서는 주택 상환 주택 청약 정합 저축을 말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저축증서인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증서라든가 주택 상환 사체라든가 지역 직장 주택 자배 저번 지휘라든가 시장 구청에 발행한 무화과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확인서 철거 증명서 이런 것들 그리고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휘 이주 대책 대상자 이런 증서 지휘를 함부로 매매와 증여와 알선과 광고행위를 못하도록 기저하고 있죠. 다만 상속과 저당은 허용됩니다. 그 내용이 2번 나오죠. 그래서 2번하고 1번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3번 4번 2반자 된 조치 나오죠. 국토교통부장 사업체는 이 입안을 한 자에 대해서는 바로 주택을 공급신청할 수 있는 지휘를 무혈할 수 있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업체가 입안자에게 받았던 법정된 돈을 지급하면 사업체가 그 주택을 취소한 간주하고 그리고 입주자에게 돈 주고 퇴급도 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장은 입안자에 대하여 바로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입주자격을 10년을 보면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번 볼까요. 주택법상 사용검사의 미해도청문대 오롱거리게 되어있죠. 일단 답은 2번입니다. 이 주택법상 모 사업주체가 천세대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설권 넘겨받아서 그 단지와 살게 되는데요. 그네들 주택을 소주해야 되겠죠. 주택을 소주해야 되겠죠. 그 단지에 그런데 갑자기 그 주택단지 안에 정년에 누군가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내가 소유권 2등기를 해준 적이 없는데 무단으로 이렇게 소유권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송을 제기해서 소유권 2등기 말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서 그 주택단지에 있는 땅을 찾았네요. 그랬다면 그 실소유자가 권리행사하게 되면 거기에 살고 계신 주택의 소유자들은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주택의 소유자들에게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한테 넘겨주고 나가라 라고 하는 매도청구를 인정하게 됩니다. 법에서 이때 매도청구를 인정받게 한 요건들이 있어요. 첫째 그 해보기 했던 토지면적이 그 주택단지 전체면적이 100분의 5 미만일 것 즉 5% 미만여야 되고 그리고 이 자에게 팔고 나가라 라고 매도청구를 하려면 그 자가 소유권에 해보기부터 이인의 매도 5청구사표시가 송달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우 소유자 천명이 다 소송에 헤말리면 안되니까 대표자를 선정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그때 대표자는 주택우 소유자 4분의 3 부흥회사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해서 판결을 왔다면 그 판결이 아까 대표자 선정할 때 찬성한테 반대했던 주택우 소유자 천명에 똑같이 효력이 미친다는 것 그리고 이 소송에 따라 들어갔던 모든 병원 그걸 팔고 나갔던 사업 중에 구상할 수 있다는 것 주택우 소유자들이 그리고 매도청구를 할 때는 식가드로 팔고 나가세요 라고 한다는 것 이 정도를 좀 눈여겨보시고 한번 풀어볼까요 옳은 건데요 답은 2번입니다 4분의 3 꼭 암기하시고 1번은 마지막에 공시지가가 틀렸죠 공시지가가 아니라 식가 3번 3번은 효력이 없고 할 때 없고가 아니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상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두 간대가 틀렸죠 있고 있다로 수정 그 다음에 4번은 10이 아니라 5 100분의 5 꼭 암기 5번은 3년이 아니라 2년 94번 보기 했는데 이 주택법령상 전매 제한 중인 주택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주택의 전매가 불가피하게 허용되는 사유들이 있죠 아닌가 이렇게 됐는데 1번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이 세대원이 엄마 아빠 딸 아들로 됐다 합시다 그때 바로 아빠 명의로 지금 분양을 받아가지고 전매 전환을 받고 있는데 4명 중 누군가에게 지금 근무상 생업상 사정이 질병치료자 취약적 결혼 문제 때문에 이사를 살아야 되겠네요 그때 4명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갈 때 수도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주체한테 동의 못 받아요 수도권 애호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동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는 안되고요 수도권 에의 지역으로 이렇게 하면 허용되죠 수도권으로 갈 때는 안되고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겠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이때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왕시 경기도에 있는 31개식으로 말합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수도권의 정계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1번 그래서 틀렸고요 2번 3번 4번 5번은 맞습니다 상소로 지도한 주택이 있습니다 그때 세대전 전원이 이사가겠다 또 세대전 전원이 꼭 전원이 가야 돼요 해외로 유지하겠다 전원이 2년 이상 처리한다 그때도 되고요 2원으로 그 주택을 배우자한테 준다 그리고 일부를 배우자한테 증여한다 그때는 가능합니다 95번 이 주택법상 저당권 설정 등의 제안의 설명 인데요 매출치 일정 기간 동안으로 오른 거 이렇게 돼 있죠 사업 추진은 주택건설 사비하여 건설된 주택명의 대지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입주 애정자의 통역시는 다음인 그 주택 대지단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전세권 저당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 정권 설정했어도 안되고 매매 증여 처분했어도 안되죠 이때 입주 애정자의 통역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1번입니다 그 사업체가 주택자분 경우를 빼고 나머지 사업체라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바로 그 입주 애정자가 그 주택 대지대한 수입권을 2등급 신청할 수 있는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다만 주택자분 사업체면 바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애정자가 그 주택 대지대한 수입권 2등급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하지 못하도록 기조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죠 96번 이것은 농지법인데요 농지법으로 적용되서 농지에서 취해야 되는 것 그 말은 농지가 아닌가 차자리 겁니다 1번 농지가 됩니다 2번도 농지에 특히 2번에서 적용목주로 간상용 수목 그 묘목을 집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 적용목주로 그 묘목을 집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 적용목주로 식사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면 그건 농지가 아니라는 것도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3번 계속적으로 농작물 경제하고 이용해 온 기간이 4년인 지목이 잡종되겠다 이 지목이 전도 답도 가손도 아닌 토지인데 농작물 경제학 단순 재배관이 계속적으로 3년 이상 했다 그러면 농지가 되죠 다만 임야만 빼고요 임야는 설령 그 재배관이 또 경제학기간 3년 이상 이래도 산지갑상 산지능 허가를 거치 않느냐고 그렇게 이용되었다면 농지가 아닙니다 4번 농지 5번은 농지가 아니죠 처지법에 하여 조성된 처지 농지 절대 아니다 건강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그간 지목이 임야인토로서 산지 갈릴법 따라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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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 재배 이용되었다면 절대 농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97번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답은 5번이죠 1번 2번 3번 4번 다 농업인입니다 5번은요 100만원이면 안되고요 120만원 그래야 되죠 농업경혈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기 120만원 이상이 돼야 농업인으로 주의가 인정된다는 것 그리고 1번부터 이제 금방 5번을 수정해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가 농업인에 해당합니다 농업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그와 같은데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요건이 충제되면 농업이 된다는 것 예컨대 갑이란 사업이 있는데 대가초 한두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꿀벌을 식군을 사용하고 있으며 농지 200존부터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제하고 있다 그러면 그자는 농업이 될까요 안될까요 농업이 됩니다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요건 다 충전할 필요가 하나의 요건만 충전하면 된다 그리고 갑이란 사람인데 바로 대가초 한두 사육하고 꿀벌 5군을 사육하고 있으며 그리고 농업의 농업의 정산기간이 1년 중 100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농업일 거 아닐까요 농업입니다 그래야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전한다고 그랬죠 1년 중 며칠상만 농업의 종산이 농업이 된가 90일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잘 이해해 주시고요 나머지 통과하겠습니다 98번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누가 발급권자인가 농지 소재가 날 시군면장에다 꼭 알아주시고 그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2번이죠 A 농업법인 B 농업법이 있다 흡사합병에서 농지를 합병으로 치료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치료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헷갈려서 안 된 것이 3번하고 5번이죠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치료할 때는 농지 지적 자격증명 발급받아서 등기 시장할 때 내야 됩니다 그래야 등기 해주죠 5번 농업법이니 농업법이니 농업경영서 농업경영서 농지 농업경영서 작성 전부에서 농지 발급 신고를 발급 받아서 등기 신고를 내야 등기 지죠 그래서 3번 5번 농지 발급 요하지 4번도 농지 발급 요하지 1번도 마찬가지 주말 첨용농을 하고자 세돈 전화합산 초면적 첨용농에 많은 농지를 치료할 수 있는데요 농업경영서는 낼 필요 없지만 농지 이렇게 되어 있죠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 그것 다 1개 딱 써놓았어요 1개밖에 없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7가지인데 7가지 중 6개는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이고 하나는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경우 취소해야 되냐 거기 바로 4번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것 다 포인트 잡아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들어갔는데 공사를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 조업 중지 해라고 명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조치 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지나오는 두 번 어긴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취소 해야 합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 5번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해 두시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있죠 등록사업자가 거짓 부정한 마음으로 국토교통부자한테 등록을 받아갔으니 판명났다 그때는 그자의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됩니다 정비법상 시도사에게 정비사업 전문가합자로 등록을 받아갈 때 거짓 부정한 마음으로 등록을 받아갔으니 판명나면 시도사는 정비사업 전문가합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죠 그런데 농지법상 농지 허가받을 받을 때 거짓 부정한 마음으로 받아갔으니 판명났다 하려해 또 취소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취소하실 때 이걸 받으시고 임의적입니다 나머지 2번 3번 5번도 농정화를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99-1번 보면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 틀린 글이 되어 있죠 이 파트의 내용으로써 2번이 틀렸는데요 2번이 왜 틀렸는가 이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 합법적으로 하게 될 때 원칙은 몇 년 이상으로 해야 된가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외적으로 단영생 식물 제비로 또 시설농업을 하겠다 그랬다면 그때는 5년 이상으로 하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년 2년이라라 만약 임대차 기간이 3년 이상 해야 되는데 기간을 정하면 없거나 3년보다 작게 났다 그러면 3년을 약정된 건 간제되죠 또 아까 5년 5년짜리 있었죠 그게 바로 바로 100번에 100번에 2번 지문 나옵니다 100번에 2번 지문이 이번에 박혜정통에서 신설됐으니까 간식을 받으셔야 돼요 100번에 지문 이보면 농지의 임차인이 단영생 식물 제비로 이용하는 토지 농지의 임차인이 농장으로 재배시설로써 고정실 은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농지는 몇 년 이상 임대차 기간이 보정되어야 된가 5년 이상 이것이 아니면 3년 이상이다 이겁니다 다만 자격농류를 농냄축산신문이 아닌 인정하는 이무적차 임대가 이루어질 때는 8개월 이내로 임대하고 다시 해소하죠 그게 1번 지문입니다 99번에 99번에 1-1번에 그런 나이 나오죠 그거 봐주시고 2번이 틀렸어요 2번은 2년이 아니라 3년 그리고 단영성신문을 재배할 때는 5년 실소 5년 그보다 더 작게 정해졌다는 3년 약정농으로 관제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4번 5번은 맞아요 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60세 이상이 되었고 농업경영에 5년 넘은 농지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3번 맞고 4번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서문 계약을 원칙하고요 임대농기의 양수는 임대주의를 승리한 후 관제하죠 5번 임대에는 자기 계약에 질병이 생겨서 또 징집 군대에 끌려가서 불가피하게 임대차를 하게 될 때는 그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해도 합법적이죠 임차인도 나 3년 미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라고 유의하게 주장할 수 있죠 맞습니다 100번 농지법상 내용인데요 틀린 글이 되어있죠 1번 1번의 내용이 이번에 계정을 통해서 2개가 들어왔으니까 잘 받으셔야 돼요 이 농지 소자는 자기가 부상을 당해서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 그때는 자기 농지를 위탁경영도 할 수 있고요 임대 무상 상대케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3월 이상 국외 해외여행이죠 국외여행을 간다면 위탁경영도 돼요 그리고 임대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에 법계정통에서 들어온 것이 요즘에 시골에 농지 소유자 중에 여성이 많습니다 여성 중에는 젊은 여성도 많고 임신육이다 그러면 아이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신육 중에 있다면 그 농지 소유자는 위탁경영도 가능하고 임대도 가능합니다 또 아이를 낳았다 분만 후 6개월 몇만 밖에 안되면 몸조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은 바로 위탁경영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임대도 가능하다 이번에 그게 법계정통에서 들어왔으니까 꼭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 지문도 이번에 들어왔어요 꼭 알아주시고 3번 농지 임차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하는 임차인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업시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됐다 아니할 때는 누가 야 너네들 임대차가 종료해 라고 명할 수 있는가 시장구석구청장 맞습니다 시장구석구청장 아니죠 읍장면장은 농지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없다라는 거 4번 자 이것도 중요한데 농지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마지막에 제3자에 대해 효율이 생기죠 어떠한 조치를 해놔야 되냐 바로 임차인이 농지 수직에 관할 시구 읍면장한테 가서 우리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라고 확인되지 않았다 기록해달라 해서 확인받고 해당 논의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농지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라도 효율이 생깁니다 5번 이 5번도 이번에 우리 농지법 개정통에서 들어왔으니까 꼭 암기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이 시구 읍면장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권자입니다 그때 발급 신청을 받았습니다 들어왔던 서류 중에 농업 경영사가 들어왔죠 또 여러 가지 서로 들을 수 있는데 그런 농업 경영사라든가 농지 취득 자기증명에 필요했던 서류들은 시구 읍면장께서 몇 년 동안 보관 조치를 해야 하는가 보존 조치를 해야 하는가 10년입니다 5년간 5년간이 틀렸어요 5년 5년을 지어버리고 10년간 10년을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이 수치를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10년간 보존 10년간 보존 해야 합니다 5번 틀렸고요 이 수치 꼭 출제가 될 겁니다 100번의 지문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러분들은 체크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고 시험에 나오니까요 여기까지 해서 바로 103문제 총 정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2020년도 10월 31일 토요일 시험을 보게 되죠 그날 재산을 다하셔서 답을 콕콕 찍어서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활용점전하죠 여러분들 꼭 활용점전해서 합격의 진공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